오늘의 영상 포인트 공개정은 저번 핸드서바이벌 영상에 12분동안 한번도 안웃으면 내가 지구를 떠난다 라고 말했다가 지구를 떠나 우주에서 약 3달간 어몽어스를 했다 이번엔 어떤 우주게임을 할까? 그럼 즐겁! 아 반갑다 친구들아 효과를 시작합니다 자 게임 만들었어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진짜로 엔딩을 보는거지 자 다 모이세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오세요 오세요 자 손 내밀어 자 자 오세요 하지마 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먹어 야 내가 어서지 못해 야 인트로나 땁시다 자 오늘 해볼거는 빽빽이 생존 게임 코코넛을 먹는 빽빽이들 테이크2 야 우리 헌거 때문에 죽어 빨리 우리 먹을거나 우선 찾자 록스님 저랑 같이 남무랑 이거 가져옵시다 그리고 용룡이랑 쌤은 코코넛을 좀 저기 까고 있으세요? 까고있어 까고있어 가는길에 짱돌을 좀 주워가지고 말안드는 새끼 나 일단 하나 먹을게 자자 쌈님 보이시죠? 이거 깨주세요 저는 그냥 하루종일 여기서 이것만 깨요? 왜 도와줬어 팔 어떻게 접어? 그거 그냥 움직여 팔꿈치 휠 한다음에 땡기면 돼 그치 그치 올려 올리라니까 어디 내리고 앉아있어 아 줘봐 내가 먹여줄게 어디로 먹는거야 이로 먹어 이로 좋아 산속으로 들어가자 나무도 가져올게요 록스님 그리고 이거 나무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버섯이 보이거든요 저번에 버섯 먹고 죽지 않았어요? 아냐 아냐 버섯 먹으면은 피 엄청 많이 차 아 너 균량 챙겨주려고 독버섯 먹이는거 아냐? 니가 그럼 먼저 먹어봐 오 야 여기 여기 버섯 있어요 버섯 오 버섯 잡았어 오 버섯을 잡았어? 흔들어 야 버섯이 안 잡아줘 작아서 그렇네 개정이 버섯을 좀 짰나봐요 네 그런가봐요 아 이거 안돼 내것도 안잡혀 내꺼 안잡혀 내꺼 안잡혀 포기할래 야 야 야 록스가 못잡은 버섯 내가 잡아갈게 록스님 어디있어요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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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너 앉은 상태로 굉장히 빠르다 어? 너 앉아있어 어디야 근데 애들 어디있어? 우리 베이스캐프에서 오른쪽으로 와봐 세개있다 코코넛 오 여기 엄청 많은데? 이쪽으로 쭉 가면 해변가에 코코넛 세개나 있습니다 아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조달조 저는 불 슬슬 지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야 오버 떨어졌다 야야야야야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야 빨리 야 빨리 불 좀 지펴놔봐 으아아아 으아아아 불이다 불 됐어? 야 근데 이러면 두개가 오잖아 이제 몬스터들 오잖아 싸울 준비해야 돼 나 죽창 고수야 어디? 죽창으로 내가 호랑이 잡았잖아 여기 하나 있는데 이분 누구에요? 네 뭐야 야 저 저 구했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문제네 문제네 야 나 지금 파스팅 이렇게 들어가 아 룩스 방금 소리소문도 없이 코코넛 하나 흡입했어요 죽이죠? 배고픈거 뭘 죽여요? 배고픈거 어떡합니? 코코넛을 깔게 일단 되는거 야 이거 먹은거 좀 다 치워봐 코코넛 좀 새끼들 정리를 할 줄 몰라 죽을래? 맞잡아 정리를 잘 보이잖아요 자 모두 이렇게 혼자 꿈시렁꽁시렁 내는거 봐 불쌍 응 아니 이렇게 낭비했다고 나무를 인민재판 당할래? 우야야야 뒤에 뱀 뒤에 뱀 쌀 아니 록스 뒤에 록스 뒤에 우야야 뒤에 록스 죽는다 어 나 피가 왔어 아 정란이 정란이 아 뱀 두마리야 새마리야 어 어어 야 슬레이크에서 때렸어 어 야 잠깐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어 야 아하하하하하하 간다 옥수 일로와 좋아 야 쌈 조심해 쌈 조심해 얘도 못 이겼어 너 뭐해 여기 하다아 야 이게 불 주위에 모여들어 애들이 이거 봐 이거 봐 툭 튀어나온다니까 내가 한번 생존해볼게 오잉! 공격수를 한 번 정하자 맞을 때마다 중계정 당신 그냥 코코넛이나 까세요 죽창도 못 들더만 야 솔직히 말하면 죽창으로 누구 한 명 때렸어 아 명령이 같은데? 제일 먼저 죽은 거 보니까 야 진짜 빠르게 움직이자 빠르게 파이팅 안 해? 파이팅 안 해?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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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님 이뤄 오세요 같이 행동하죠 근데 베이스 캠프가 어딘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우리 처음 시작은 했대요 숲에서 살아보자 해봤지 아 그러게 숲에서 살면 전갈 안 올 거 같은데? 야 이거 내기해? 오래 살아남는 팀이 구해? 해봐? 흥략해야지 뭔소리야 미친놈들아 바위 위에서 삽시다 바위 위에서 저기있다 저기 누구 기어다니고 있냐 저거 누구야 바퀴발라마냥 기어다니고 있는걸? 야 이거 미쳤어 우리 코코다 개많아 이거봐 개많다니까 그냥 옅다공은게 낫겠지? 아 여기로 오라니까 여기? 바위 위로 올라오자 아 그런가? 바위이면은 뱀이 안올려나? 아 저거 두개 붕알 들고 오는데 누구냐? 개멍청해보이네 일단 나뭇가지나 좀 구해봐 이거 뽑을 수 있지 않을까? 돌로 이거 부술 수 있을 것 같은데? 어떤거? 대나무? 어 대나무 어? 으아악 벌집 건드렸어 야야야야야 집으로 오지마 집으로 오지마 못다 안되던데? 오 야야야야 이거 틀이 깰 수 있어 오 부셨다 대박 뭘? 나무 나무 부시면 나무 나와? 아 나무가 나무개차 아 보이냐 대나무? 어? 오 근데 어떻소 오 지금까지 대나무 한개 가져온거야? 예예 야 난 때려 난 총장 때려 반응시켜 족장 왜요 우린 먹이로 갖다줘 야야 족장한테 손 넘지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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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대나무 어디갔어? 난 몰라 난 몰라유 야 움직여 빨리 솔선수범해서 내가 이렇게 어? 야 나 콩카노 좀 먹어야겠다 트리스트가 10%밖에 없어 뭐야 뭐야 또 뛰었더니 5% 남았어 아.. 아 진짜 아 록스 죽여 록스 죽여 멀리야 누가 좀 까봐 이거 좀 죽어 너는 손이 없어 어? 야 3월 라이브야 뭐야 어? 한 명 죽었어 우리 톡장 너 어디갔대? 톡장 왜 죽었어 야 야 야 김계정 없는 김계정 유튜브 해 그거 가능하지 야 근데 배고픈데 빨리 콩카노 좀 누가 나 좀 먹여줘 야 그거 안 깐거야 바보 새끼야 오 잠깐만 나 죽어 진짜 제발 죽어 여기 편해 괜찮아 야 록스씨 네네네네 죽으니까 알겠죠 저의 큰 그림을 현자 이게 다 부족한 식량들을 구조근들 다 이렇게 먹이려고 희생한 겁니다 야 lil' 차지하지마 бук들아 뭐애 야 lil' 차지하지마 야 う' 야 에이 또 차지하지마 이걸 야 야 야 야 그럼 차라리 내 옆에다가 놔줘 입구 언저리 있어 입구 언저리 아 저깄다 저깄다 아 저깄다 저기 옆에다 나 나 안 외롭게 해줄게 머리 흔들리는데 머리 탱글한거 봐 야 두손으로 자가 두손으로 야 친구 끝까지 구차하게 버티는거 봐 야 쌤 썰좀 풀어봐 첫사랑 썰좀 풀어봐 아 제 첫사랑은 말이죠 지금 같이 있습니다 얼굴 생긴거 봐 야 야 짱돌든다 짱돌들어 기다려봐 너 팬티 벗겨볼게 죽여 왜요 왜요 야 쌤은 그거야 소세지를 먹고 싶은거야 지금 왓 어 그거 맞아? 노딱이야 노딱 야 야 왔다 왔다 뱀 뱀 뱀 어 뱀이 어딨라고 해 오 오 오 왔다 왔다 야 저새끼야 나 죽인놈이야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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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앉아 그렇지 그렇지 잡았다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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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야 MOLE 아 야 시체를 몇번כל 때리니까 고기가 되네 야 밑에 사람시체를 때려 봐 오 그러게 야 사람시체를 때려 봐 밴면 밴면 땡틸 HDMI 샤워줘 어 얘 시력이 좋네 알 좀하자 너무 어려운데 이거 돌에도 올라오는거 보면 refuge이야 잘해봅시다 그 주창방벽도 세우는거 나쁘지 않은것 같아 해볼까 그러면은 내가 대남물을 캐올게 왜? 뭐야 뭐야 뭐야? 왜? 왜 이렇게 벌레같이 기어와? 벌레같아녀 동료한테 여기 정갈 있어! 정갈도 거기 되지 않아? 나 잡아줄게 정갈 어딨어? 여기요 저 있는데 여길 어디라고 해야 되죠? 난 너가 있는 거 어디를 느낄 수 있어 온다 진짜 와 온다 어딨어 정갈 여기 여기 기어다니잖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 달려준다 때려 잡았다 무드질 해봐 고기 얻어 오 된다 된다 돼 돼 돼? 고기 나와? 솔리나 솔리나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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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오! 까졌어 이거 낭패가 대나무가 이렇게 많은데엔 이유가 있잖아 대나무를 박는거라니 어 박는거야 박는거야 이 뒤가서 누가 박고 있어봐 내가 대나무 다 깨갈게 누가 박아봐 내가 박을게 왜? 왜 웃어? 와 더러워 야 욱스 더러워 칩쓰레기 지 혼자 웃는거 봐 웃음 웃음게 잘못이야 왜 웃었는데 코코넛이 웃기게 생겨서 웃었다 그거 웃긴다고 다 웃으면 세상이 네 맘도 다 되는거 같아 우린 네 얼굴 봐도 웃기는데 맨날 안 웃었잖아 또 싸운다 이러다가 또 싸워 붙었다 붙었다 야 야 조금 좁게 잡는다 이거 베이스 근데 어떻게 꽂아 세웠어 오! 어떻게 세워 섰다 육룡이 섰다 나 안서던데 줘봐 육룡이 세웠어 내 것도 세워줘봐 야 뭐야 저 이씨 해철이냐 저기 일렬로 세우던가 세워보면 어렵다고 해봐 자 따뜻해 용룡이 미쳤다 마감관계 뭐야 야 고수야 고수 내가 Commonwealth 엄마드 structured 서울ivers 이제 그냥 터뜻이 좀 많겠네 야 전갈에 데뷔 이제 온다 야 피좀 채워도죠 야 코코넛 굽는 중 야 코코넛 굽으면은 설씨 안 찬다고 두 분 다 날라가가지고 맛있어? 야 배온다 배온다 배다 배 버려 완전 우리한테 온다 야 내가 들어가 볼게 배옴 야 야 야 전투원님 잡았어? 오케이 야 야 저기 왼쪽에 두 마리 더 있어 야 한 마리 더 있어 어? 어? 뭐야? 생존했어 우리 뭐야 난 운 아니 아니 나는 운 왜지 왜 또 남았지? 배가 너 왜 죽어? 되게 가까이 뒀어 배가 아 너 왜 죽어? 뭐야 깼어 뭘 깨? 나 죽어있던데 아니 고기 좀 먹으려라니까 탈출시켜버리네 자 여러분들 은혜 봤던 거는 그 대머리 게임인데 알팅하네 용룡이 빼고 다 생존 완료 그러니까 왜 유방! 야 대나무도 꽂고 뱀도 잡고 다 했는데 왜 남한 해장사들이 남아서 희생하잖아 맞아 족장으로서 니나 할 일을 한 거야 YEAH! WOOHOO! héyyy icit beh 끄익 ać